주의 고용 능력이 또다 주의 빈 믿으오 주의 고용 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유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특별히 고혈압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와 함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합심으로 선포하며 고혈압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아버지의 풍혈과 자비를 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 환자들을 이 시간 아버지 불쌍히 공일이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공일이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알려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모두 기도할 때 즉시 치료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불로 모든 고혈압 질병이 완전하게 고혈압 질병이 완전하게 아버지여 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질병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고혈압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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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때 아버지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완전하게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고혈화 환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고혈압을 완전하게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고혈압은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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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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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도 소멸될지어다 악한 모든 질병도 소멸될지어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악한 질병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말 취여다 이 말 취여다 이 말 취여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 말 취여다 고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순간 고혈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자유암이 말 취여다 고혈압에서 자유암이 말 취여다 고혈압에서 깨끗이 치유암을 받을 취여다 고혈압에서 자유암을 입을 취여다 치유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더 충만하게 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두가 감사와 종교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천군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늘 성경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취여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혈압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고혈압의 질병에서 자유쾌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실 때 감동이 있거나 치유받은 신문들은 함께 간증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전화나 또 문자로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동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롱